안녕하십니까. 복합문화공간 더리 대표입니다. 여기 창고로 쓰이던 이 허름했던 공간을 최대한 날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문화예술 이벤트를 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꾸민 특별한 이유가 사실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직 하남시 국회의원께 제가 선거공약으로 제안을 했었고 또 그분이 당선된 후에 실천공약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현재 미사리를 세계적인 문화예술 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마이스 복합단지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선거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앉아계시는 이 더리시 출발점이 되어서 미사리 도처에서 각종 문화예술 행사가 이루어지고 또 하남시가 문화예술 도시로 발전되는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그 시작점 위에 여러분들께서는 패션 모델의 꿈을 실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꿈을 잃지 않는 열정에 정말 무한한 찬사를 보내드리고 여기 계시는 수고하시는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공간 많이 애용해주시고 홍보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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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